네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사이인데 반지하에요 깔끔하고 넓은 반지하입니다 가격은 지상층이면 천에 60도 받을 것 같아요 지상층의 이 정도 크기면 천에 60도 받을 것 같은데 반지하 천에 45입니다 관리비 6만원 따로 있구요 크기가 아주 큽니다 일단 이렇게 이렇게 가 3m 50이 나오구요 여기서 저희가 4m 80이 나옵니다 아주 크죠 지상층이면 이런거는 천에 60 60은 거뜬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반지하라서 천에 50으로도 할라 하겠지만 천에 45에 관리비 6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이제 청소 수건이 걸려 있네요 옵션은 다 있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방이 아주 넓습니다 중요한건 원룸이 이제 이런 크기 원룸이 나오지 많이 없다는 거죠 다 이제 이런 크기 원룸을 뭐 한 3개 4개 만들 바에야 이것보다 작은 원룸 한 6개 만드는게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원룸 크게는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좀 나는 반지하여도 깔끔하고 넓은 방이 좋다 하신 분들한테는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